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키미입니다. 오늘은 100번째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울 내용은 생략이나 공통관계, 삽입의 내용들을 살펴볼텐데 그냥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잘 이해하시고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한번 볼게요. 썸 오브 댐이죠. 그들 중 일부죠. 몇몇은 뭐를 말합니까? 독일어를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탈리안이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스포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독일어를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탈리아어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we can 하고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help에 연결이 되는 거죠. help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must. 그러니까 이 can과 must가 end로 연결된 거죠. 그리고 can과 must가 취하는 동사원형은 help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실제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 can과 must가 서로 help를 취하는 공통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if ever를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if ever는 설사 뭐뭐 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삽입된 거죠. 컴마컴마 사이에. 자, 그가 좀처럼 가지 않죠? 교회에 잘 가지 않아요.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잘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f ever가 물론 풀어서 쓰게 되면은 지금 축약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돼요? if he ever goes to church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까지 풀어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if ever 또는 if ever 말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if any도 있죠? 둘 다 뭔가 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그는 교회에 좀처럼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톰 존슨이죠. 이 사람이 뭘 탔어요? 1등상을 탔죠? 그리고 이 배스 화이트는요. 뭐 했어요? 2등상을 탔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생략돼 있다? 갓. 갓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동사가. 그래서 톰 존슨은 1등상을 탔고 배스 화이트는 2등상을 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n left alone이에요. 그렇죠? 홀로 남겨졌을 때죠. 분사 고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뭐 생각돼 있습니까? she was가 생각돼 있겠죠. 그녀가 혼자 내버려 둬을 때 그녀는 뭘 해야 될지 어찌할 당황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랐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를 by sight죠. 얼굴로 알고 있다는 거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얼굴로는 아는데 그런데 if not by name. 이름으로는 모르죠. 그렇죠? 이름으로는 모르지만 또는 모를지라도 이때 if는 조건이 아니라 약간 양보의 느낌이죠.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얼굴로는 보는 것으로는 그를 알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돈이라는 것은 어때요? is a good servant죠. 좋은 어떤 하인.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잘 쓰면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돈이 뭐예요? bad master예요. 그러니까 나쁜 주인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잘 쓰면 좋지만 이게 나쁜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얘가 나쁜 주인이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얘기죠. 잘 쓰면 좋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런 말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money is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8번에 보면은요. 몇몇 책들은이에요. 그렇죠? 몇몇 책들이 are considered 간주되어지는 거죠. 뭘로? to endure 해를 끼치는 것으로 뭐 보다는 오히려 benefit society 사회의 benefit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를 준다라고 그렇게 간주되어집니다. 몇몇 책들이요. 자, 9번은요. if, any죠. 그래서 if, any 같은 경우는 아까 if, ever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만약 있다고 해도 자, 그 책은 띄우니까 부정이죠.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를요. glaring mistake 그러니까 glaring은 두드러진이죠. 빛나는 거니까 두드러진 거죠. 확연한 거죠. 확연한. 확연한 실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눈부신 또는 확연한 두드러진 그런 실수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대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인데요. 10번 같은 경우 이것도 삽입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decide는 뒤에 두부정사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그는 결심했죠. 뭐를요. to postpone 포스트폰은 뭡니까? 이게 연기하다죠. 그의 departure 출발 떠남 그의 출발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그게 매우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and very wisely 이게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긴 문장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투썸 그렇죠? 이거 투썸 하면 무슨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프레젤 기쁨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아니라 삶은 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프레젤과 everything이 지금 이렇게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삶은 기쁨이고 몇몇 사람들에게 또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부예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인간의 일은요. 사람의 일은 must be his life 그의 인생이어야만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뭐여야만 한다? 그의 일이어야만 한다. 여기에도 뭐가 생각되어 있다? must be 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whether는 뭐뭐든지 그렇죠? 뭐든지 a이든지 b이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인생 여기서 라이프를 받는 거죠. 라이프가 기쁨이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죠? 일이라는 것은 인생이어야 하고 인생은 곧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2번으로 한번 볼게요. 2번 자, is fit 적합하대요. 뭐해? for 이하해. 근데 니덜이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죠. 즉, 비즈니스와 이 프레저 기쁨에 적합하지 않대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일이나 어떤 그러한 프레저를 기쁨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렇죠? 일과 기쁨에 적합하지 않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후 이하가 꾸며주는 사람이죠? 얘가 바로 선행사 a man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계속 보시면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either a or b죠?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그렇죠? 뭘 할 수 없고 하지 않아요? 커맨드 지휘하다죠? 지휘하고 디렉트는 향하게 하다죠? 뭘 향하게 해요? 그의 주의력을 어디로? 현재의 오브젝트 대상 목적 이런 것들이죠. 현재의 어떤 대상이나 목적에 그의 주의를 향하게 하고 그의 주의를 지휘할 수 없고 주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일과 기쁨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리고 in some degree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또 vanish하게 되면 이건 무슨 제거하다죠? 추방하는 건데 원래는 제거하다 추방하다 예 다 여기 후에 연결되는 거죠? 자, 뭐를 제거하고 추방합니까? for that time 바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뭘 추방해요? 모든 다른 오브젝트 대상들 뭐로부터 그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다른 대상들을 바로 그 시점에 또는 그 시간에 제거하는 사람은 일과 기쁨에 있어서 즐거움에 있어서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정도로 하고 뭐 이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석적인 측면을 제가 다루기 때문에 해석은 안 되는 게 없죠. 후 이하가 어메을 꾸며주는 거고 이 후 이하는 두 개의 그 지금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바로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지휘할 수 없고 향하게 할 수 없는 그렇죠? 또 지휘하지 않고 향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또 추방하는 사람 그렇죠? 다 어메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에미넌트 프로페서죠. 그러니까 저명한 교수죠. 저명한 교수가 use 다음에 컴마컴마 괄우로 묶어주고 use to죠. 뭐뭐 하곤 했다죠. 뭐뭐 하곤 했다. 저명한 교수가 뭐 하곤 했어요? make himself look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보이게끔 했는데 먼저 괄호 안에 해석하면 뭐예요? 여행할 때 그렇죠? 여행할 때인데 그가 종종 여행하듯이 여행할 때가 됩니다. 이때 did는 traveled가 되겠죠. 그가 자주 여행하듯이 그가 여행할 때 저명한 교수는 뭐 하곤 했다. 그 자신을 보이게 만들었대요. 근데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as as he could죠. 그가 할 수 있는 한 little 아주 little 하게 되면 적게 적게 보이게 뭐처럼 like a rundman이니까 아주 박식한 한 명의 사람처럼 가능한한 이렇게 적게 또는 이렇게 좀 적다는 말이 좀 그렇고 뭐라고 할까 학자 티를 좀 적게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자처럼 덜 보이게가 되겠네요. 그죠? 학자처럼 더 적게 보이게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곤 했대요. 자 그리고 그는 declare 선언했죠. 데디어라고 결과적으로 뭐하는 대신에 느끼는 대신에죠? 그가 종종 느끼듯이 느끼는 대신에 그쵸? 느끼는 대신에 여기까지도 조금 다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느끼는 대신에 그쵸? 어떻게 느껴요? 괄으로 묶어줘야겠네. 이렇게 feeling 다음에 이 feel 다음에 rather cut off from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가 종종 느꼈듯이 느끼는 대신에 뭘 느낍니까? 뭘 느껴요? feeling 바로 다소 cut off from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좀 고립되는 거죠. 단절되는 거 단절되는 것을 느끼는 대신에 뭐로부터 단절되는 겁니까? 보통의 사람들로부터 다소 이렇게 단절된 것처럼 느끼는 것 대신에 그죠? 그가 종종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는 자기 자신이 대우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대우를 받아요? with easy friendliness easy는 편안한이죠. 편안한 친절로 편안한 어떤 친절로 대우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로써 as a good fellow 니까 아주 좋은 친구로서 되셨습니까? 예 요 부분이 조금 어렵네요. 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 as he often did 가 삽입이 된거죠. 그리고 feel 다음에 이 feel이 이 형식 동사니까 보어로써 rather cut off from ordinary people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입니다. 4번 이제 instead of using our leisure 우리의 어떤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attain은 얻다 뭘 얻어요? 우리의 가장 높은 정신적 발전 그쵸? 정신적 발전을 얻으려고 우리의 이 자유시간을 레저시간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쵸? 콤마콤마 삽입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로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처럼 그쵸? 하긴 했지만 이 되겠네요. 이때 as도 약간 양보 느낌입니다. 양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로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그쵸? 해부 목적어 동사 원형 이거 사역동사죠? 우리로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는 했죠. 하지만 우리의 그 레저시간을 우리의 가장 높은 정신적 발전을 얻는 데에 그쵸? 얻는 데에 사용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쓴다는 얘기죠. 우리의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뭐 하는데? 추구하는 데 뭘 추구해요? 레크레이션 오락을 추구하는 데 쓰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남는 시간을요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에 쓰라고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오락하는 데 쓴다는 얘기죠. 오락을 추구하는 데 그쵸? 되신 줄로 알고 이제 5번을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여러분 프리모리 채널이죠? 주요한 어떤 경로가 되겠죠? 뭐에 대한 경로입니까? 전달이죠. 트랜스미션 문화의 전달이죠. 문화 전달의 아주 주요한 채널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완전히 escape from 탈출하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그 종류로부터 어떤 종류입니까? 여기에 연결되죠? 문화의 종류로부터 근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which he acquired 그가 얻은 뭐로부터 얻었어요? 그의 초기 환경으로부터 얻은 문화의 유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가 못한다는 거고 그리고 요 가운데 삽입된 거 보면은 또 완전히 그 정도 어떤 정도예요?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환경에서 얻은 그 문화의 정도 이거를 surpass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5번 이해되셨죠? 자 6번 갑니다. 자 많은 Remedies 치료책들이 제한되어졌죠. 뭐를 위해서? For the avoidance avoidance는 뭡니까? 피하는 거죠. 그렇죠? 자 뭐를 피하는 겁니까? 걱정과 정신적인 과로를 피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치료책들이 제한되어진 거죠. 몇몇 사람은 조언을 하죠. 운동을 조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를 조언합니까? 어드바이스 생각된 거죠. Repose예요. 여러분 Repose라는 단어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얘는 휴식이라는 뜻이죠. 후식. 그렇죠? 리가 뒤를 뜻하는 접두어고 포즈는 두다죠. 푸시죠. 그러니까 뒤에 뒤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휴식이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또 카운셜 조언하죠. 여행을 조언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Retreat는 뭐예요? Retreat 우리가 Retreat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또 은퇴라는 것도 있죠. Retire예요. Retire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이게 동사가 아니죠. 얘가 카운셜의 목적어죠. 트라벨처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칭찬하고 찬미하죠. 고독을.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프레이즈가 생략이 되어있죠. Gaiety Gaiety는 뭔가 명량함과 쾌열함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 보시면 자 So Great이 먼저 나왔네요. 그렇죠? 네 So Great이 먼저 나왔는데 자 So 가 이렇게 형용사와 붙어 나오면 뒤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대시 연결되어 있네. 그렇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도치가 된 겁니다. 도치가 주어가 이렇게 되겠죠. 자 So Great 하대요. 뭐가? 파괴가 어떤 파괴예요? 많은 살아있는 것들의 파괴가 자 뭐에 의해서? 인류에 의해서 즉 인류에 의해서 많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파괴가 너무나도 크 크다는 거죠.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몇몇 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vanish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어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뭐는 아니다? 의도적인 파괴는 아니라는 거죠.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고의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웍스 같은 경우는 업적들이죠. 일들이죠. 그렇죠? 인간의 일들 중에 일부는 의도되어졌대요. 단지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렇죠? 선을 위해서 의도되어졌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옛 두 햄 이건 뭡니까? 의도는 순수했고 그러나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일들 중에 일부가 선을 위해서 의도되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8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8번 8번 같은 경우 We have no intention 이에요. 우리는 have no intention 오브 하게 되면 이거는 의도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의도? 허락할 의도 정부가 뭐가 되기를 To become so much our master 그렇죠? 우리의 그 master master 하게 되니까 주인이 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so as 뭐하는 것만큼 명령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이건 삽입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뭘 명령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명령 하는 것 만큼 그렇죠? 명령하는 것 만큼 우리의 어떤 주인이 되도록 정부를 허락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자 우리의 정부는 속해 있죠. 우리에게 속해 있죠. 그렇죠? 자 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belong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요.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그렇죠? 그것들을 사용하는 정부를 갖다가 자 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for the enlargement 확대 신장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자유를 신장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서 도구로서 되셨죠? 그것들은 정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부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를 확장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부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번까지 완료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구문 강의를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